허리케인 셀리가 걸프만을 지나 내일 아침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 대부분 지역에 허리케인 경고가 발령되었으며, 플로리라주 페넨들 지역에도 허리케인 경고가 확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로서 텍사스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셀리는 육지에 상륙하여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홍수 및 수해 피해가 상당할 수 있어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 및 준비가 당부됩니다. 허리케인